2013년 2월 14일 제이홉의 첫 로그 드디어 첫 로그를 찍는다 얼마 전에 졸업영상도 공개되고 이제 드디어 뭔가 시작이 된다는 느낌에 진짜 설레고 떨린다 그래서 오늘은 첫 로그인 만큼 내 목표를 말해보려고 한다 너무 오그라드나? 일단 첫 번째 내 목표는 방탄이 데뷔하기 전까지 내 랩 실력을 더 키우는 것이다 랩몬스터와 슈가양의 도움을 받아서 더 멋있게 랩을 잘하고 싶다 그리고 두 번째 목표는 지금까지 쳐왔던 춤을 더 프로답고 더 멋있게 잘 추고 싶다 이 두 가지 목표를 꼭 이뤄서 방탄이 데뷔할 때 대중 분들께나 팬분들께 꼭 좋은 모습으로 보여드리고 싶다 그리고 오늘은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다 발렌타인데이인 만큼 지금 모두들 초콜렛들 많이 드시고 먹고 스트레스도 푸시고 피로도 푸시고 즐거운 발렌타인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도 먹을 거고요 즐거운 발렌타인데이 되시고 해피 발렌타인데이 2013년 2월 14일 제이홉의 첫 로그 끝